아들이 누룽지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근데 시리얼처럼 이렇게 우유에 타서 먹을 수 있구요. 소리 한번 들어보셀래요? 음~~ 정말 딱딱하지 않고 바삭거려서 음~~ 진짜 맛있네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뜨거운 물만 넣으셔서 누룽지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거든요. 일단 김치 같은 것만 넣어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뜨거운 물 부어놨으니까 뜨거운 물 붓고 나서 이렇게 덮어주세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소장 포장되어 있구요. 그래서 과자처럼 한단씩 들고다녀서 뜯어드시기도 좋구요. 보시면 되게 얇아요. 현미로 만들어서 되게 고소하구요. 딱딱하지도 않아서 먹기도 좋으실거에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